김실혜 김실혜 굴란 올해경의 첫번째 터치구요 키승호 해경 자 다시 파고드는 김실혜 오른손 레이앱 선호 자유투까지 김실혜가 한 차례 을지의 답답한 공격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는 김실혜입니다 석전플레이 완성 KBL을 대표하는 포인트분들간에 맞대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승호 최수욱 다시 김실혜 위치를 지정해주는데요 최수욱 미스매치 상황이에요 밀구 들어가면서 반대편 블락 빠른 패스석 조성민이 뜹니다 석전 성공 조성민이 1쿼터부터 석전포를 가동합니다 좋은 경기능력이 되는게 말이에요 조성민의 오늘 경기 첫번째 석전포가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현주혁 감독과 엘제 입장에서도 김종규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성민의 외곽포를 살려줄 표정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연하죠 되는 예수의 본인